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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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관행상 수출자는 통상적인 거래계약 당사자, 수입신고서의 해외공급자를 말합니다. 음악 FTA에서 수출자란 CEO 발급 및 신청의 책임이 있고 협정에서 정한 자료 보관의 의무를 지며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되는 인을 의미합니다. 음악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제3국 원산지 증명서 적용 예시인데요. 이처럼 중계무역에서 계약 당사자와 물품의 수출자가 다릅니다. 음악 일반적인 수출 거래에서는 수출 계약자와 수입자만이 서류에서 확인되지만 FTA에서는 물품을 제조하고 원산지를 판정하는 수출자의 주소가 FTA CEO에 기록되기 때문에 제품을 제조하는 수출자의 이력이 수입자에게 공개됩니다. 자, 그럼 제3국 원산지 증명서 발행 시 유의점은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FTA상의 수출자의 법적 이름 및 주소를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제조자와 수출자가 상의하나 제조자의 기밀 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조자의 주소에 다음과 같이 기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3국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리마크 란에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비당사국의 운영인에 의해 송품장이 발행되는 경우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 이름을 기재하여야며 제12란에 비당사국의 송품장의 번호 및 발행위를 기재하되 알 수 없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원본 송품장의 번호 및 발행위를 기재합니다. 2 Solid ng 3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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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ro